신들의 숲으로 알려진 천연기념물 제93호 원조 성황림이 오는 30일 일반에 개방됩니다.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오후 2시까지 성황림 체험마을에서 현장 접수하면 숲 해설을 들을 수 있고 성황림을 둘러볼 수 있으며 참가비는 6천원입니다. 성황림은 조선 말부터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던 선앙당이 있던 숲으로 생태학술적 가치 보존을 위해서 평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